게임을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 무슨 일입죠? 할 수 있습니다! 일하자! 일! 기꺼이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입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입죠? 헉먹잇감은 누구냐? 금음으로 사라진 않으신 거예요. 형이 묘디엣을 이기시길 부 죄송합니다. 바로 이 육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Hey, 웅장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누구부터 죽여줄까? 기꺼이 해주지.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누구부터 죽여줄까?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빨리 움직여! 광석이 부족합니다.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빨리 움직여!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광석이 부족합니다.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빨리 움직여! 광석이 부족합니다.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빨리 움직여! 광석이 부족합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일하자. 일! 무슨 일입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무슨 일입죠? 무슨 일입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 무슨 일입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 광석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입죠? 나의 도끼가 비를 원한다! 어디가? 저리에. 억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놈을 발견하며 과연 같이 재료, 도놈이. 억고 있습니다. 그럼 도놈이. 그 equally. 벌집을 만들어주자.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누구부터 죽여줄까? 광석이 부족합니다. 한바탕! 놀아볼까? 엠드게! 나의 먹잇감은 누구냐? 벌집을 만들어주자. 부르셨습니까? 다음 파악에서 벌집을 만들어주자. 부르셨습니까? 다음 파악에서 벌집을 만들어주자. 광석이 부족합니다. 다음 파악에서 벌집을 만들어주자. 다음 타겟에서 벌집을 만들어주세요. 다음 파악에서 벌집을 만들어주자. 경석이 부족하고... 처음 연구 ok? 바로 오도를 막nen 다 이읽를 만들어주자. 다음 타겟에서 벌집을 만들어주자. 그래도 없으면 전부 안전시당이 되어주êng 감사합니다.